자, 이제 한동민 선수 시간입니다. 자, 9개 이상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동민에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박병호팀! 문제! 주세요! 자, 2분! 다이슨! 다이슨 정답! 정답! 노모! 노모! 아닙니다! 뭐죠? 리스컴! 투승가봐, 투승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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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머리가 길어! 머리가 길어! 머리 길는데 투구 동작이 좀 특별하네요. 이상하네요. 뭐가 그렇게 연주어? 알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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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크네! 키가 커! 최영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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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용! 정답! 이대용 정답! 양준혁! 정답! 양이지! 정답! 아, 이거 양이지예요? 예, 양이지? 안정환! 안정환 정답! 정답! 잘한다. 박세리! 정답! 박세리 정답! 정답! 자, 이제 거의 다 됐으면 시간 없어요! 박세리 정답!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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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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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쿠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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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론만 알려줬어요. 1분 30초! 아직 30초가 남았는데! 네네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쿠에토! 쿠에토 못 마치고! 쿠에토 못 마치고! 9개입니다!